저거 미스사일 아니에요? 날씨 하신데 바람이 엄청 센 거예요 그냥 뜨니까 나가요 이 홀이 뜨니까 이제 딱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아 잘 쓰셨어요 머리 딱 두고 제자로서 툭 치는 거예요 아 좋아요 들어온다 나이스 나이스 무조건 나이스예요 나이스 툭 치는 거예요 여기는 그리고 색깔 샷도 아예 쳐버리세요 그러면 어 부르지 아니면 맞아요 여기 키지 않은 팝5여서 8 8 5 5 우리 뒤에다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건 너무 이쪽이다 그렇지만 나 괜찮을지는 몰라요 잘 맞았는데 오 있다 오 러프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더 왼쪽 봐야 돼요 아 이게 제가 항상 오른쪽을 보는 게 본인 기분에는 저기 야자수하고 핀 사이 본다고 한번 써보세요 도돌아 써야 돼요 도돌아야 돼요 오케이 아 지금 잘 썼다 네 그냥 쳐보세요 믿고 쳐보세요 네 믿고 주겠습니다 와 굿샷 아 굿샷 원래 본 데로 봤으면 너무 좋죠 봉퍼로 봤겠다 아 나이스 어 제가 항상 에임이 안 좋았던 게 원래 반 데로 봤으면 네 네 나갔어요 나가거나 봉퍼로 봐져 있겠다 바람도 이렇게 부는데 바람도 있고 네 여기가 다운힐 이거잖아요 네네 오른발이 왼발보다 높은 상황 이런 상황은 큰 샷을 치면 슬라이스 나요 이런 데서 슬라이스 나요 네 바람이 안 불더라도 왼쪽 봐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 좋은 게 가라앉았는데 뒤에 치는 거 아까 배웠잖아요 네네 그거 배운 거 대로 쳤습니다 너무 잘 쳤어요 힘 안 주고 여기서 6번 쳤으면 띠띠띠 6번 쳐서 또 나가세요 욕심을 보내야 돼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가시죠 네 근데 어떻게 배운 대로 친다 이렇게 바로 아웃풋이 나오지 야 이게 한 대로 치시네 그러니까요 아 아 아 약간 핸드폰으로 체를 약간 세워줍니다 롭트를 아 저것도 똑같이 이렇게 세웁니다 네 자 그래서 끝에 맞춘다 슥 몸 돌면서 툭 또 열려 몸 잡아놓고 팔로만 한번 해보세요 페이스가 들어올 때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네 자꾸 이렇게 되니까 그래요 맞을 때 잠깐 잠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놨죠 네 그럼 오른쪽 봤죠 네 그냥 이렇게 튀면 또 가요 네 그걸 자꾸 몸을 이렇게 쓰지 마시고 무슨 약이냐면 네 가슴이 우리 서유정푸를 보면서 이 공을 한번 쳐보세요 네 자 이제 팔 만들었다가 끝에 또 쳐보세요 몸 쓰지 마요 배 몸 돌고 네 오 잘했다 아 나이스 나이스 네 또 쳐보세요 팔만 들었다가 자 더 엎어놓고 팔만 들었다가 네 자 가슴이 저거 보세요 네 보고 이제 체가 다쳐야 돼 저거 보고 팔만 내려요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야만 돼 네 또 또 네 또 또 네 무슨 이해되시죠 네 가슴이 여기 보고 이것만 내려요 자 가슴이 덤벼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또 어깨 닥쳤네 네 어깨 또 뒤로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팔만 가슴이 여기 보고 팔만 닥고 그렇지 된다 이거 네 된다 한 번 나면은 막 누구도 막 풀어도 계속 나요 근데 자꾸 자꾸 덤비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더 잡아 두고 이렇게 방금 막 이렇게 이렇게 친다는 기분을 한번 쳐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방향을 글로 봐요 오른쪽으로 많이 봐요 아니 공을 떨어져야 돼 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좀 굴르잖아요 그러면 핀보다 뒤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앞에 떨어뜨려야죠 네 해보세요 3m 앞에 떨어뜨린다 생각했어요 왼쪽 보시고 팔 오각형 오각형 그냥 오각형 해도 되는데 오각형 그렇지 그렇지 쳐보세요 오 나이스 들었다 그러기 싫다 가시죠 그래서 봉을 항상 핀보다 앞에 떨어져야 붙을 수 있는 확률이지 캐리로 벌써 넘어 떨어지면 그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예예 아까 배운 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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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야 감자가 나이스 나이스 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봐요 네 떨어져 네 쓱 흘러가죠 더 오른쪽 봐야 돼요 더 오른쪽 봐야 돼요?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네 어디? 어 쪘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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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이 안 많았어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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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진짜 안 힘들었는데 너무 다들 힘드신 건 아닌데 자신감을 잃을까봐 우리가 더 그래서 그런데 내일도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왜냐면 이 생크라는 게 자꾸 여기서 오거든요 그래서 가슴은 이쪽 보고 있으면 여기서 못 오고 손이 이쪽으로 오니까 조금 처음에는 훅도 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공기현 출연자님 어떠셨어요?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되게 감사한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루 동안 하는데 자꾸 습관이 어프로치도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오각형 해도 되거든요 힘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일 연습하실 때 이렇게 좀 지금 좋네요 네 이렇게 내일 공연습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정말로 좀 한 10년만 어려웠으면 제가 프로테스트 한번 나가보시죠 한 정도로 정말 잘 치세요 그래서 이제는 궁금증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뭐 공 치는 방법이 진짜 좋다 자기를 업을 시켜야 되는데 아 이게 긴가 민가 뭐 이러시면 골프가 안 되세요 그래서 서유정풀하고 내가 봤을 때는 아 정말로 프로처럼 잘 친다 근데 이제 연습 방법을 골프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몰고 다닐 때와 칠 때와 이게 다 있거든요 그런 분간을 잘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안정된 습관 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하던 습관을 뭐 우리가 막 고쳐놓으니까 되게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거는 꼭 고쳐야 되겠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네 그러면 더 발전하겠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